벤스위더보이즈 벤스위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벤스위더보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1집보다는 2집이 2집보다는 3집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잘한다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희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시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스무 살 될 만큼 점점 더 멋있어지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